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터뷰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민영입니다 2023년도 이제 끝자락에 와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올해인 것 같아요 매크로 환경도 연초 대비 연말 급변했고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했던 증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내년도를 들여다보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귀한 분 모셨습니다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참 책도 그렇고 투자 원칙도 그렇고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저희 다양한 내용들 질문 드릴 거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사실 올 한해 연초에 정말 뜨거웠던 장에서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그만큼 가지 못하니 많은 분들이 또 계좌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개인 투자자분들만의 걱정일지 아니면 더퍼블릭 자산운용에는 또 어떤 변곡이 있었는지 올 한해 좀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을까요? 위기나 기회나 기회나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손실이 나셨겠죠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꽤 많이 수익을 냈던 장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2020년, 2021년, 2022년 거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적응을 많이 한 상태에서 2023년에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반기에 어? 나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떨어졌지? 라는 생각으로 아쉬워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정도 버는 장도 아주 희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섹터 그 섹터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었다 잃은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저는 상반기에 못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위기였고요 제가 사업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주식을 한 지 20년이 됐는데 통틀어서 두 번째 힘든 정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돈을 잃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손님들이 왜 이런 걸 안 사냐 그 주식을 샀다면 훨씬 더 쉽게 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희한테는 1년 내내 상당한 위기였고요 이게 조금 말씀하신 대로 반전됐으면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10몇 년을 하면서 올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워낙 한쪽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도 저희가 투자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도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받게 되니까 그러셨겠네요 올해도 참 방송하면서 그런 힘듦이 사실 있기는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었고 올 한해를 복귀해 보면 꼭 그 섹터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하반기에 들어서 좀 힘들었던 장이 그래도 11월에 저가 매수 낙폭과들 종목으로 다양한 섹터로 온기 확산이 되면서 나름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은 연말 수급 압박을 좀 느낄 수도 있는 계절성이 뛰는 시기도 한데 지금 이 시점에 증시의 자금을 밀어넣는 것 타당하다 뭐 괜찮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올랐죠 바닥 대비해서는 그런데 바닥을 잡는 것은 운에 불과한 거고요 저는 지금이 주식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저는 강세장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주식 시장이 올랐다 떨어진 것은 몇 개의 특정 테마라든지 섹터에 편중된 것이었고 전반적인 경기가 대단히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주식을 언제 투자해야 되냐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벌써 까먹으셨다면 주식을 참 접어도 될 만한 그런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언제 시작했느냐 2020년부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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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마 20년 말이나 21년에 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통계 자료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때 너무너무 잘 될 것 같고 누구나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 시장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떠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할 때는 들어와야 되는구나 내가 2020년 초에 들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반영해 본다면 지금 경기 안 좋아 위험해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 볼까 확실해진 다음에 투자해야지 라고 하면 돈을 못 벌게 되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마음도 편하면서 돈까지 버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확 뭔가 와닿네요 그러네요 지금 시점 여러모로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투자에 적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 침체에 대한 전망들이 제각각이잖아요 경기 침체에 세게 올 거다 아니야 가볍게 지나갈 거야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하면 미국이 경기가 건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미국이 건강하대 라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3분 전으로 돌려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불편할 때 미국의 경기는 건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는 조금 아파요 중국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당연히 안 좋은 데를 투자해야 돼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언론사는 돈을 어떻게 벌까를 생각해 보는 게 주식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 소양인데 언론사는 기사를 내서 기사를 많이 보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 광고를 비싼 걸 붙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경기 침체일 때는 그럴 땐 무슨 기사를 내야 됩니까? 더 자극적이고 무섭게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투자하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늦게 온다라는 얘기고 투자를 지금은 빠져나와야 될 때 국가로 굳이 결정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빅테크 세븐 종목들이 조금 붙임을 하반기에 보여줬다 하더라도 연관으로 치면 엔비디아 170%, 마이크로소프트도 50%, 애플 테슬라 다 올랐어요 이들에 대해서도 좀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이런 요새는 뭐 매그니스페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S&P 500 ETF 이런 걸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사냐 파냐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S&P 500에 투자하고 싶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잘 될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게 내년에도 잘 되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는 내년에 한국보다 수익률이 높으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3년에서 5년 시간을 두고 나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만 원해 라고 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말 그대로 모아가기를 해도 되는 거죠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을 해나가고요 그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에서만 검색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 커리 점유율이 구글이 70%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구글이라는 회사 입장으로 보면 미국에서만 하다가 이제 전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부강해지죠 강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얘네들이 작은 회사들보다 또는 얘네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회사들보다 더 수익을 낼 거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연의 10에서 15%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하나의 주식을 찍어놓고 계속해서 모아간다라든지 이걸 난 평생 가져갈 거야 라는 투자 철학이나 방식으로는 절대 고수익을 달성할 수가 없고요 그거보다 낮은 걸 원한다 한 10% 정도면 돼 새 전으로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7개 빅테크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한 5에서 10%를 원해 그럼 S&P 500 ETF를 투자해도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주가가 얼마야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할 수 없지만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되는군요 저는 오래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사실 상반기에 정말 뜨거웠던 2차전지 종목군도 받고 로봇, 의료, AI, 화장품, 엔터 상반기 상승률로 보면 너무나 좋은 시세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약간 도파민 중독처럼 그 5%, 4%의 만족을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못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이제 그런 강한 급등만 바라는 느낌이 되니까 점점 더 순환이 짧아지는 건 아닌가 문득 시장에 대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앞으로 더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잘 모르겠으나 역사에서 찾아보면 대단한 이런 경기의 확장기가 아닌 경우에 이런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큰 시세를 만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큰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이 부동산이나 채권에서 주식으로 많이 넘어올 때 크게 시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들이 2023년 초부터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 때는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단기지만 높은 수익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대단히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성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전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경기 확장기라든지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작은 또는 어떻게 보면 당장 이익을 못 내는 업종이 급등락이 큰 모습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덩어리가 큰 그런 섹터들이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쪽 얘기를 해본다면 다 경제 이야기고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올해 유달리 금리 영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랑 그냥 시장이 괴를 같이 했다라는 시기도 너무나 많았고요 내년에 금리 영향 계속 저희가 이렇게 받게 될지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고금리 적응했고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니까 이 매크로에서 조금 자유롭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리는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내려왔을 때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문제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내려왔을 때 주가가 오를 사이클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오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왔는지를 짚어보는 게 금리와 경제 주가를 진단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왜 왔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보조금을 많이 줬죠 근데 이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뭔가 물건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값이 올라갔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바깥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요 또는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송,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박 물동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운반비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말하자면 양극단으로 벌어지면서 크게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됐잖아요 이미 지금 말하자면 이 선박의 운임이라든지 많이 떨어졌고요 원자재 가격도 떨어졌고요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 취직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인건비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그게 완화된다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과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리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경제가 탄탄하고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경제도 올라가지만 금리도 따라 올리는 구매 주가는 경제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보통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착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2004년부터거든요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에는 보통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한 게 틀렸네 공부한 게 틀렸네 해서 더 긴 역사를 보니까 1970년대로 돌아가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너무 가파르게 올리고 그러니까 경제가 달구어지기도 전에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니까 주식시장도 놀라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지금 떨어지게 되면 일부 안심하는 수요 때문에 주식시장이 내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중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가면서 경제 사이클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내년 초부터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저는 신흥국부터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흥국부터는 내년 초 내년 상반기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정상적인 궤도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장의 면면들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올해 또 하나의 특성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 더 강화됐겠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쌀 때 사서 엔텍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투자자들에게는 내년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까요 이 투자 방식을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셨을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채권 투자는 지금 유행한 게 아니고 작년 거의 1년 전에 유행한 거고요 엔도 올 초부터 유행한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사고 팔았냐면 판다는 거는 금융업권에서 팔았다는 얘기고 샀다는 건 투자들이 샀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처음 오르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 무섭죠 채권은 안전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라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따박따박이라는 말에 안전이라는 말에 도팜이 확 나오면서 내 돈을 이리로 옮겨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자를 꾸준히 받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만기가 예를 들면 국채는 30년씩 만기거든요 그 전까지 내가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미 1년 동안 채권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돈 다 잃었습니다 그거를 판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 판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팔면 손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디어 금리는 고점이 됐죠 1년 만에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채권 가격의 평가 손실이 이제 조금씩 만회가 될 겁니다 내가 만약 1년 전에 채권을 투자한 사람의 로직이라면 지금 채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도 엔이 일본이 안전해 일본은 경기가 건강하되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괜찮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올 초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엔이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생각하고 지금이 저점 같아 지금 투자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 섹터를 제외하면 거의 역사상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엔이 마지막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판다면 내가 생각했던 1년 전에 의사결정을 아예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보고 지금 그럼 채권 살래? 엔 살래? 주식 살래? 라고 하면 주식이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개인의 투자 성향과 관련이 있는데 채권의 이자 수익이라든지 채권의 평가 이익 또는 환의 변동성은 아주 아주 작거든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하루에 10원만 왔다 갔다 해도 난리 법석이 나요 근데 10원이라고 하는 거는 1300원에 1%도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식시장 4% 5% 오른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뭐야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근데 환율은 1%만 움직여도 정말 나라가 망했나 무슨 일이 있나라고 본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나라 환율을 한 20년 동안에 보면 1100원에서 13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20년 동안 200원 한 20% 벌려고 하면 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5%를 30년 동안 벌고 싶다 꾸준히 라고 하면 채권을 해야 되는 건데 경기가 확장기로 돌았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한 상승 초반에 6개월 이내에 그 시기 확장기의 수익의 절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내가 채권을 왜 해 N을 왜 해 주식을 왜 해 만약 그거의 답이 나 돈 벌고 싶어서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환을 분산해 놓을 거야 나중에 일본 가서 살 수도 있잖아 라든지 나는 정말 부자라서 돈 버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지키는 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지 시세차익을 만들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으면 주식 살 것 같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약간 힘 빠지네요 투자 메리트가 이쪽에 확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